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25일 월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 JTBC의 싱어게인 10회 방송을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방송 초미의 패자 부활전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탑10에 들어가지 못한 탈락한 6명이 탑10에 들어갈 한자리를 놓고 패자 부활전을 벌렸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33호 유미가 탑10에 들어가서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유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싱어게인의 무명 가수 전에서 뽑힌 탑10들은 유명 가수로 등극을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명명식과 함께 본인의 노래를 부르며 등장을 합니다. 이어서 세미파이널 말하자면 파이널로 가려고 하는 탑6를 선정하는 세미파이널 무대 두 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세미파이널은 10명이 다섯 개의 대결을 펼칩니다. 1대1 데스매치로 한 명씩 탑6에 올라가고요. 떨어진 다섯 명이 또다시 패자 부활전을 벌려서 한 명에서 모두 탑6를 결정하는 파이널로 가는 탑6를 결정하는 세미파이널이 펼쳐지는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보셨죠? 아 이들의 가창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이 싱어게인은 무명 가수들에게 무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가수나 한때는 유명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무명 가수들에게 무대를 제공하는 이 다양한 장르 프리 장르 오디션입니다. 그래서 모두 71개 팀이 참가를 해서 이제 드디어 10개 팀이 남았는데요. 아 재밌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갔는데요. 자 이 연어장인이 11호죠? 11호 아닙니다. 11호가 아니라 20호입니다. 자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요. 자 이정권입니다. 그리고 어제 대결에서 두 개 대결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이정권과 김준희의 대결에서는 이정권이 탑6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소정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제 여러분들을 찾아갔는데 먼저 탑10에 올라간 이 가수들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입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전녹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녹영 복세 편살 60% 한 박스를 시중 가격보다 대폭 할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립니다. 32% 할인해서 19만 8천원에 공급해 드리는데요. 구매를 원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뉴스장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문도 가능한데요. 인터넷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파란 글자의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복세 편사를 구입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는 100명의 한정에서 이명웅의 스팽글 쿠션 한 종을 드리고요. 함께 브로마이드 포토카드 스티커 2종을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이명웅의 쿠션도 받으시고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이는 이정권입니다. 이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최예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윤 30호죠. 엄청나게 유명 가수가 됐죠. 지금 진짜 내 무대를 보여주겠다. 이승윤입니다. 그리고 이소정이 있고요. 이소정이 있고 이승윤이 있고요. 정홍일이 나옵니다. 정홍일. 정통 헤비메탈 가수죠. 이렇게 탑10에 올라갔고요. 어제 방송도 재미있어서 시청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이 8.5%를 찍어서 전주의 8.2%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다소 올라갔는데 두자리 시청률을 찍기는 어렵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트로 시즌2의 27% 그리고 29.8% 이런 시청률은 사실 경의적인 시청률입니다. 두자리 찍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지금 씽어게인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화제의 중심인데 이 가수들이 화제의 중심이고 그 노래가 유튜브 조회수가 1500만 뷰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방송 자체는 두자리 시청률은 찍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도 높은 시청률입니다. 이렇게 어제 씽어게인 10회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1대1 데스매치입니다. 파이널 탑6에 들어갈 1대1 데스매치에서는 이렇게 이정권과 김준희가 대결을 펼쳤는데 이정권이 올라갔고 김준희가 탈락을 했고요. 화제를 모았던 63호 가수죠. 이무진하고 이소정이 11호죠. 이소정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이 대결에서 63호 이무진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대이변입니다. 최고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무진입니다. 63호 이무진보다는 63호로 더 지금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63호의 첫 번째 무대 누구없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포탈 사이트에 동영상 조회수가 1500만 뷰를 찍을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모았던 63호 이무진 가수가 탈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소정 11호 가수가 탑6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무진 63호가 패자부활전에서 탑6에 올라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다음 방송에 기대가 되는 무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방송은 패자부활전 그리고 명명식 그리고 본인의 노래 그리고 1대1 데스매치죠. 탑6에 올라갈 1대1 데스매치 5개 대결 중에서 2개의 대결이 펼쳐져서 이정검과 자 보시겠습니다. 이소정이 탑6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어제 10회 방송이었던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파이널로 가는 무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어제 찾아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관객이 없는 것이 너무 아쉽다. 가수들에게는 관객이 자 시청자 관객이 생명이죠. 자 그런데 관객이 없는 점이 아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정검은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제 방송이 진행된 점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된 싱어게인의 10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빨간 글자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